네, 일단은 갈대밭인데요. 그냥 달리기 좋아서 찍어볼게요. 파차, 이거 지금 위성 지도에도 없는 기예요. 진짜 난감하네. 일단 어떻게, 원래 길걸로 가야되는데. 와, 이거 어디 못하자. 여기가 공사장인데. 진짜. 아, 여기 길이 있구나. 여기 길걸로 가야되는데. 여기 길걸로 가야되는데. 여기 길걸로 가야되는데. 여기 길걸로 가야되어. 여기 길걸로 가야되요. 여기 길걸로 가야되는데. 로봇 너무 쉽다 길이 아파 안 보여 차가게 밀리대는 스파키가 저거는 반대쪽에서 밀리대는 밀리대는 스파키가 밀리대는 스파키가 잠시 후차도 갔는데 어디서 후차도 갔는데 어디서 후차도 갔는데 어! 아 날 고민하게 만들고 있어 지금 가볼까? 자 이제 고민을 보고 올게요 내가 앞에 이거는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희미하게 길이 있긴 한데 어 자 일단은 바닥상태는 좀 많이 파였고 하 한 번에 못 올라가면 땅 팔 수도 있겠는데 하 니다 하 하 하 하 하 하 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길이 있긴 한데 하 꽤 가파르네 이거 하 하 일단 하 하 하 하 하 하 진해 하볼까 하 하 하 네 그러 헛 하 하 아 하 하 하 아 오! 오! 올라왔네요. 아우. 이게 문제지. 시동은 꺼먹고. 엔진 브레이크가 안되는데 어떡하겠어. 쩔쩔쩔. 헉. 멈춘다 지구공장 지구공장 일단 여기인데 산거리가 나왔고 갈라지는 길이예요 앞은 산으로 가는 거고 잠시만요 앞으로도 갈 수 있겠네요 길이 보여요 짧은 산이네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좀 찍어놔야죠 산을 완전히 가로질러 오긴 했는데 다시 이 산을 건너가서 그냥 건너가서 좀 돌아볼게요 원래대로 원래 가려던 길이 있는데 좀 둘러가고 나면 산 알아서 산 한 번 더 타야지 가기잖아 안 пар다 안 한 번 오세요 조금만 더 자꾸도 돼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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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예 별론은 탈말하네 좋아요 GPS 기록 좀 할걸 아 저쪽 스탄은 피 한 바퀴 둘러서 이쪽까지 온 것 같아요 어 우리 캠핑 화장소는 갈대밭 같은 데나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그냥 바닷가에서 하는게 나을 것 같고요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힘든 구간도 있긴 한데 화이팅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